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지금 제가 크롬 데스크탑에서 크롬으로 유튜브 스튜디오의 제 채널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작권 위반에 대한 제작권 위반으로 수익 창출이 안되는 분들에게 특별히 알리고 싶은 상황이 있어서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 제 채널에서 동영상이 쭉 제가 적으신데 요 아래쪽에 가서 여기 보세요 제작권 이라겠죠 이 제작권을 제가 터치해 보세요 터치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에 일치동 영상 삭제역청 메세지 보관처리 이런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을 볼게요 요을 보면은 요 위쪽에 있는 정서영 고마운 당신 영상이란 것은 이 제 영상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사용한 사람의 사용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그 유튜브에다 이런 제목으로 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제것입니다 그래서 일치동 영상이 100% 라고 해놨죠 100% 제것을 다운받아서 벽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제것을 다운받아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에서 이걸 다 이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일치동 영상이 100% 여기도 일치동 영상이 100% 80% 30%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요걸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아래쪽에 요거 있죠 요기 제가 만든 겁니다 요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리하면은 하루에 평균으로 오는 환자가 거의 총상으로 한 3명 정도 오고 그리고 자상이라고 자 이런 동영상인데 제가 아주 옛날에 올린 겁니다 이게 올린데 여기 석송 랜드로 써놨죠 이런 동영상인데 경치가 아주 좋은 그런 사진으로 제가 편집한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상대방 정서영 이란 이 사람 올린 사람 채널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 걸 체크해 보겠어요 그러면 이분이 한 것이 앞부분을 자르고 뒤로 앞뒤로 이렇게 이동하더라도 유튜브에서는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여기서 보면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보관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신고한 것은 없어요 근데 이걸 신고를 하면은 이렇게 100% 일치하는 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겠어요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걸 체크 클릭하면은 다음 페이지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갔죠 여기에도 일치하는 동영상 100%로 나와 있죠 제가 비경이 울릉도 해가 옛날에 올린 건데 제가 클릭 한번 해 볼게요 뭐 이런 동영상을 제가 옛날에 올렸는데 여기 석성 랜드라고 써 놨죠 올렸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바꾸는 걸 볼게요 추억의 물레방아 이름을 꼬치가 바꿔 났네 추억의 물레방아 추억의 물레방아 이름을 꼬치가 바꿔 났네 추억의 물레방아 물레방아의 강의 치흥해 요것은 지금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앞을 자르고 뒤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 알아봐요 이게 참 유튜브 실력이 대단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위치를 잘라서 이렇게 위치 앞뒤로 변경시키도록 여전히 유튜브를 인식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100% 100% 100% 돼있죠 이렇게 했죠 제거를 가져와서 100% 다 했습니다 이거 신고하면요 예를 들면 구독자가 1000명이 넘는 사람 신고하면은 3번 신고 3번 신고 당하면은 계정이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그런 신고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직 신고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남의 동영상을 가져가서 사용하면은 결국은 자기가 나중에 수익 창출도 되지도 않고 불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구독자가 25,000인데 수익 창출이 안되요 저보다 구독자가 더 많아요 유튜브에서 남의 것을 다 가져와서 그 동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유튜브에서는 자기의 오리지널을 오리지널 영상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네에서 동네에서 길을 가다가 가로수 나무를 촬영하더라도 자기 것이라 해야 되지 남의 것을 동네 유튜브에서 아주 멋지다고 해서 가져와서 쓰면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도 가장 힘든 것이 음악이죠 음악도 이게 남의 것을 가져와서 쓰면 저작권에 다 위반되죠 위반되지만은 강제로 삭제하진 않죠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수익 창출도 되지 않고 그래요 제 경우에도 이 음악을 자주 남을 것을 제가 작곡가가 아니니까 다 남을 것이죠 남을 것인데 제가 제작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주로 쓰는 것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음악입니다 그 음악을 주로 많이 쓰고 또 일반 음악은 저작권이 없는 그런 음악을 찾아서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작권 위반되는 것을 올려놓으면 언젠가는 걸리더군요 그게 제 기억에는 10년 전에 올려난 것도 나중에 막 그게 저작권이 위반된다고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초보 시절에는 뭔 모르고 뭐 막 이렇게 아주 했는데 이제 오랜 경험이 쌓이고 하니까 저작권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제 옛날 생각에서 이런 분들 100% 막 복사해서 쓰는 이런 분들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친절하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다음 페이지도 있죠 이거 넘기면 다음 페이지 계속 나와요 이렇게 100% 막 그게 하는거 있죠 여기 같은 사람은 에 구독자가 천 명이 넘는데도 이런 사람은 돈이 생기겠죠 수익창출이 되는데도 이렇게 남의 것을 하면 수익창출을 허용해 주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남의 것은 쓰지않고 독자적으로 잘하든 못하든 자소서는 자기 것을 가지고 해야만 나중에 수익창출도 생기고 자기의 고유의 독자적인 채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 수익창출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수익창출이 아니라 제작권 제작권 위반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작권 그 또 그 부분도 그렇고 촬영하다가 보면 원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초상권에 위반됩니다 그것도 신고하면은 계정이 나중에 삭제될 수 있어요 3개까지 신고되면 삭제되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도 미세하게 잘 챙겨서 유튜브 업로드를 잘 유튜브에서 원하는 가이드란에 위반되지 않게 하는 것이 수익창출에 가는 핵심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제작권 위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댓니당 엠시 에피소드 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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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시